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제가 어제 늦은 오후에 해외에서 돌아와서 지금 다음날인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태가 워낙에 잘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또 위급하고 그래서 일단은 큰 편집 없이 있는대로 영상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거친 편집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원하셔서 찍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커뮤니티 글에 좀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또 밝혔지만 중동 정보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조금 이제 발전된 상황들을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뒷배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자마자 지금 휘리릭 써갖고서는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사망자 숫자는 양쪽이 모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비군들을 많이 징집을 한 상태고요 지금 약 52만 명 정도 병력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천만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52만 명 병력을 지금 징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은 지금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국내 정치가 굉장히 좀 복잡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네탄냐후 총리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이 전부 함께 연합을 해서 전시대각을 꾸린 상태입니다 네탄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단 한 명의 하마스도 남겨놓지 않겠다 네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측에서 이 민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통로 안전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도적 통로 이런 걸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는 이집트 측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집트의 대통령 LCC의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LCC 대통령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자기네 쪽으로 들어와서 또 국내에 있는 이제 뭐 무슬명재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좀 불안한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인도적 회랑이 만들어진다 손치더라도 저는 이 하마스 측에서 민간인들을 순순히 내줄까라는 의문도 좀 있기는 해요 하마스가 그동안 사실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적이 꽤 있거든요 군사시설에 민간인들을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본거지를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놓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민간 지구를 공격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작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이렇게 내준다 순순히 우리는 이스라엘군과 군대군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지금 가장 이제 뼈 아프거나 혹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인질 문제죠 굉장히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질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하마스 측에는 상당히 협상을 했을 때 바게닝 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도 이스라엘 인질 뭐 한두 명하고 팔레스타인 뭐 몇백 명하고 이제 맞교환을 한다든지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론 천명하고 맞교환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인질들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하마스가 정말 노렸던 거는 인질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한 150명 정도의 인질이 하마스 측에 끌려갔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인질 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외국인도 있고 근데 원래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는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유럽에서 살다가 건너온 사람들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만나뵙었던 그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도 사실은 미국 국적하고 이스라엘 국적 같이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토르 대사님의 자녀분들도 징집이 돼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3개국 정도의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인질들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희생을 당한 사람이 한 22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좀 특이했었던 것은 동남아시아 인질들이 꽤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농업 분야 이쪽에 이제 노동자로 와서 많이들 이제 뭐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살해를 당한 사람만 해도 20명이 넘고요 인질로 지금 14명이 잡혀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질들을 가지고 특히 외국인이라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좀 압박한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 정부를 통해서 그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바겐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지금 벌어질 거다 아마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포스팅에서 해묵은 전쟁의 재개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아랍국가들하고는 이제 전쟁을 꽤 여러 번 치러 왔었죠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제가 예전에 수에즈 운하 길막사태 이야기할 때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중동전쟁이 있었죠 1967년에 이게 이제 6일 전쟁이라고도 부른데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제 6일 만에 끝냈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6일에 용키프로 전쟁 중동 4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사실 날짜가 되게 미묘하기 때문이거든요 올해가 1973년 용키프로 전쟁이 있고 나서 딱 50주년이 되는 해고 그리고 이 하마스 측에서 공격을 한 것이 10월 7일이었어요 하루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용키프로 전쟁의 어떤 기억을 머릿속에 두고서는 분명히 공격을 한 것이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실 이집트 그리고 시야로부터 아주 기습 공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휴전 협정을 맺고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누가 이겼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겨오던 전쟁에서 한번 발목을 잡힌 그런 꼴이 되었고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는 아직도 용키프로 전쟁 이 4차 중동 전쟁을 기리고 조금 약간 뭐 자기들께 자축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중동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를 여러 번 듣지 않으면은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뭐 하마스는 뭐 워낙에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하마스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지금 외신을 살펴보시면은 이 전쟁을 이커라엘 팔레스타인 워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워라고 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 웨스트뱅크 라말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피엘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아라파트 의장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피엘로가 사실은 팔레스타인 해방 독립 이 운동을 이끌었었죠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장투쟁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장투쟁이라는 건 사실 많은 경우 테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치적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 나온 것이 1993년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그리고 시몬 페레즈 외교부 장관하고 피엘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 의장이 만나고 그리고 이거를 중재한 것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모슬로 협정이라는 게 굉장히 바인딩하는 구속력이 있는 이런 조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취급도 안 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피엘로를 어떤 기구로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때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대화에 나서고 그리고 여기서 평화 프로세스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해안쪽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서안지구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이 두 지역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워서 양도를 하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두 지역을 통치를 하는 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잘됐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5년에 이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었던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반대하는 극렬한 반대 세력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마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테러들 특히 자살 테러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반을 피엘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가 맡게 되고 그리고 아라파트가 사망한 이후에는 현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압바스 수반이 맡아서 지금 통치를 해 오고 있는 것이죠 압바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파타라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쇄속 정당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파타는 이제 1950년대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라파트 그리고 이제 뭐 압바스 해서 이제 같이 세운 정당인데요 원래는 이제 테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무장 테러 이런 것들을 포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부패 문제도 많고 사실 좀 무능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나아지질 않고 이스라엘에 결국 우리를 팔아넘긴 거냐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위치를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그 자리에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마스가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마스가 처음 출발한 것은 1987년이었어요 무슬림 형제단의 지역 지부장이었던 쉘이크 아크메드 야신이라는 인물이 1987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파타라든지 피엘로보다 훨씬 더 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87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 게 2해에 1차 인티파다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공습을 두고 자신들이 이제 알악사 스톰, 알악사 폭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알악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긴 하죠 여기가 무슬림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서 무한마드가 승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교 구약성서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산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양보를 할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오슬로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지지부지하고 또 내부에서의 저항도 굉장히 극렬해지고 있을 때 2000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리쿠당의 당수였던 아리엘 셰론이 천명의 경호부대와 함께 이 알악사를 방문을 합니다 말이 방문이지 사실 경호부대를 데리고 거길 갔다라는 것은 무슬림들에게는 이 성전을 모독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제2인티바다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000년에 발생한 이 제2인티바다에서 하마스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저 약해 빠진 파타하고는 다르다라는 어떤 선명성을 극대화합니다 2006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파타의 어떤 수뇌부의 부정부패라든지 또 무능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질려버린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파타 대신에 이제 하마스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총 132석의 의석 중에서 74석을 하마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선 이제 하마스 입지가 강화가 됐는데 하마스하고 파타가 일종의 내정 같은 것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파타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가자지구 쪽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쪽을 이제 하마스가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서한지구 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파타가 통제를 하고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즈볼라 좀 요새 굉장히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1982년에 창설이 됩니다 이란의 도움으로 창설이 됐고 이란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주고 있죠 레바논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그쪽을 이제 본고지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06년에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죠 뭐 헤즈볼라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란뿐 아니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 때도 이제 참전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사 능력 그리고 경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마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전쟁을 일으켰냐 사실 이 부분에 이미 이제 많은 분석과 설명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뭐 정확한 거야 뭐 하마스한테 물어봐야지 아는 거긴 하지만 네 뭐 요약을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중동 이슈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이런 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네옹시티라든지 카타르 월드컵이라든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뭐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쪽 측의 분쟁 문제는 조금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중동의 많은 아랍국가들도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쟁은 다시 한번 이 중동 지역의 어떤 핫한 관심 이슈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관계 정상화도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는 중단된 상태로 보이고 그 덕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혼자 웃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 측에서 또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팔레스타인 측의 희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또 보면은 많은 이제 중동 지역의 또 이스라엘 국가들 또 무슬림들이 조금 이제 사라져가는 혹은 잊혀져가고 있었던 반 이스라엘의 DNA가 더 강하게 다시 한번 자극을 받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상대를 해서 팔레스타인을 대표를 하는 것은 적이 뭐 이스라엘 이제 수족처럼 굴고 있는 배신 안전 화따가 아니라 바로 여기 하마스다 라는 거를 이제 천명을 하고 싶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거는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좀 많이 밝혔는데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측의 피해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수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저도 사실 뭐 테러 조직 테러 행위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IS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하마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한키부츠 마을에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로 머리가 없는 시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상군이 들어가서 시가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시가전이라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이스라엘 측에서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군 중에 이제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시가전을 치른 사람이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문 하나를 열 때마다 겁이 났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정말 민간인인지 아니면은 군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군대조차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시가전입니다 그리고 설사 거길 들어가서 시가전을 치르고 가재지구를 점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또 다른 하마스가 나타나지 아니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인지 이 시가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상군을 깊숙이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마스가 원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지옥의 수롱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희생이 워낙에 큰 것이고 그리고 하마스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다라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만 하더라도 저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 이야기는 거의 들리질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신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일컫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로 등치화되는 그런 현상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지상군이 이쪽으로 대거 투입이 되고 시가전환하게 되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그거야말로 해즈볼라가 개입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말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언급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이죠 월시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이란이 사주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그 건 잘 모르겠다라고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해즈볼라가 그냥 무작정 지금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개입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 두고 볼 만한 것이 해즈볼라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이제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해즈볼라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다가 해즈볼라가 북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해즈볼라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하마스하고 적대를 해야 되는 거고 양명전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금 미국이 항모전단을 둘이나 전개를 해놓은 상태죠 자 이제 미국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드로우하고서는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또 한바탕 일이 있었고 또 2022년 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또 한바탕이 있고 지금 이제 2023년 10월에는 또 이렇게 중동에서 난리가 나서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프고 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현재 이제 미국인들도 상당수가 사망을 했고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을 하원의장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공화당에서는 스칼리스를 후보로 올렸는데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서 이게 언제 통과가 돼서 하원의장이 새로 취임을 할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 측에 지원을 해주는 뭐 지원금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이 나갈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유대 자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당 측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강해요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측에는 상당한 지원이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돌아와서 이제 뭐 돌아간 소식들을 조금 대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긴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평화로웠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니만큼 조만간 정말 중동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더 깊은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혀